면도기, 영어로는 라이즐 면도기란 면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뜻하며 기원전 4583년에는 댄서기를 이용하여 면도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탑블레이드 면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터이 정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역시 정글의 신답게 카정으로 시작하는 마스터이 제이스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마스터이는 바로 탑으로 달려가 제이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죽이고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요네 마스터이는 이를 놓칠 리가 없었고 안일하게 라인을 밀어넣던 요네는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마스터이는 아쉬운대로 다시 한번 탑갱을 찔러봤습니다 이번엔 바텀갱으로 온 마스터이 블리즈 크랭크는 이에 호응하기 위해 그랩을 뻗었습니다 그랩에는 실패했지만 무언가 때를 기다리는 마스터이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메뚜기 한 마리가 폴짝 뛰어올랐고 이를 기다리던 마스터이는 카즉스가 도망가는 타이밍이 알파로 따라가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요네가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쓰러뜨리기 위해 미드에서 싸움을 걸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제이스 마스터이는 재빠르게 제이스의 도주 경로를 예상에 달려들었고 결국 안일하게 다이브를 하려던 제이스는 숨통이 끊어집니다 이제 협곡의 모든 정글을 독차지해버리는 마스터이 또다시 맛집을 찾아온 마스터이가 공급기를 켜고 타워에 달려들더니 단 한 방만으로 제이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며 바텀 갱으로 온 마스터이 블리츠크랭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그랩을 날렸습니다 여기 홀로 남은 이즈리얼이 라인에 먹고 있습니다 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던 마스터이는 이즈리얼이 원거리 미니언을 건드리는 순간 궁극기를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즈리얼이 뒤늦게 도망가 보지만 때는 이미 늦어 숨을 거둡니다 늘 먹던 집으로 온 마스터이가 이번에도 다이브를 시도합니다 이때 숨어있던 카직스가 나타났지만 마스터이에게는 그저 1 플러스 1 행사 상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 큰 마스터이를 누가 막으랴 마스터이는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다가 제이스가 다가올 때 평타를 몇 대 때린 뒤 망치로 밀어내는 타이밍에 알파를 사용하여 쓰러뜨림과 동시에 요네한테 평타 명캠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트리플 키를 달성합니다 이제 제이스쯤은 마스터이에게 시시코너의 비엔나 소세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마스터이 정글의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 딜량 1등 개질였다 다이버 아까 사용했던 침착